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두렁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두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두신당 부당이에요 우리 같은 꽃자야 내가 아까 전에 피디님이랑 통화하면서 안녕하세요 꽃두신당 부당이에요 나 손님한테는 그렇게 안 봐도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번에 스트리밍 이후로 이번에는 꽃두신당 선생님 신당에서 뵙게 되네요 잘 있었어요? 잘 있었죠 다툼 꽃자 우리 아까 만나서 인사 다 했어 다툼 꽃자 잘생겼어 진짜 형도야 아니 이게 다 이렇게 의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는 굳이 요즘 좀 해야지 아니 근데 정말 나는 스프링 할 때 스트링 할 때 발음이 잘 안돼 그거 할 때 갔을 때 나는 그냥 화면에서 보면 우리 꽃두렁님은 되게 진짜 그야말로 도령인같이 생겼잖아 그냥 조그마니 아담하니 그랬는데 난 집에 들어갖고 웬 거인이 있는지 아 맞아 갑자기 늘어났어 뭐 저기 뭐야 성장판 수술을 했어 뭐 이랬어 나 진짜 너무 등치도 좋지 그쵸 이제 보통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거의 그럴 거예요 가면 놀랄 거야 진짜 전보러 가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맞아요 와가지고 오빠가 아뇨 아버지가 와서 전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그마실 줄 알았는데 엄청 크시네요 아니 근데 또 저기 호감령이 있잖아 얼굴이 이렇게 조금 막 뭐라 그럴까 마른 체질이 아니잖아 그렇죠 통통하니 진짜 적당했니 통통해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잘생겼어요 하여튼 반했어 아니 나를 그렇게 칭찬하면 내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아니 나는 내가 아니 솔직히 내가 민간인이면 우리 꽃도룡이 이렇게 보고서 아니 전보러 갈 거 같아 가끔 무당분들도 오셔요 오셔서 전보러 왔어요 이러면서 와 응 나는 애동때는 많이 왔는데 지금은 안 와 안 와 나도 애동때 아직까지도 애동이고 뭐 앞으로도 애동이지만 그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애동기자지 근데 진짜로 옛날에는 많이 왔는데 요즘은 안 와 왜 그런 줄 알아요 눈구렁이가 돼서 아니 얼굴이 많이 팔렸잖아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다 알아보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요 근래 이렇게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신혼여행에서 만난 분이 아 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뭐 어떤 무속인 이런 방송을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워낙 성구들을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 알죠 하하하하 꼬맥겠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거기에 나오는 피디 목소리가 저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대요 그럴 때는 밝히지 말아야죠 근데 되게 좀 많이 참 알려진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아 정상적으로 굿해요 그럼요 날라리 굿하지 마요 나한테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야 넌 의정국 굿을 배우면 안 돼 서울굿을 배워야 돼 아유 사대문 안에서 잘하는 우리 꽃선생인데 뭐 그렇죠 사대문 안에서 노는 사람들입니다 사대문 사대문? 이거야? 근데 또 무당이 그래서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점을 잘 봐도 욕한다? 나는 근데 뭐 무당은 다 똑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무당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들보단 조금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죠 어 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어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먹고살기 늦으면 될 뿐더러 하하하하 맨날 욕먹어 잘해줘도 욕먹고 우리 생계형이다? 하하하 생계형 무당이야? 하하하 제가 이렇게 이쪽 무속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좋아요? 재밌어요 진짜로 재밌어요? 진짜 배울 게 많더라고요 진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되게 숨어져 있는 게 많지 네 되게 단순하게 어떤 시청자분들 일반 분들은 그냥 무당하면 그냥 전보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안에 진짜 숨은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 참 우리가 역사 공부도 많이 해 뭐 당군천년 기자천년 이천년 이천년 도후배 이시조선이 오천년 역사를 가지고 어 많이 고생했어 그럼 그럼 음악같이 말씀하실 적에 이러면서 어? 앞으로 창창하지 우리 꽃선생은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나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순발력 있고 그런 무당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 정말로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칭찬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피디님 때문에 우리 꽃선생하고 친해졌지 뭐 아니 근데 원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선생님들과 뭐 이 무당이신 분들과 많이 안 친한 케이스에요 특히 그냥 손님이 오면 손님이랑 상담하고 손님 가면 또 집에서 있다가 또 손님이랑 상담하고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해 나는 옛날엔 박수들이 적었어 적었어요 장안의 박수들이 그리고 박수들이 지금도 그래 보이좌 선생님이 박수들은 생명줄이 짧다 그래 박수들은 왜? 그래서 몰라 왜 그럴까 나도 어 많지 이유야 박수들은 생명줄이 짧대 근데 우리 진짜 무당들은 무당님들은 우리가 정형태집이 없잖아 우리가 열심히만 주면 또 노하우에 더 오래된 나이가 먹으면 선생님으로 해서 우리가 또 많은 제자들 양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좀 공부를 많이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젊은 박수들은 난 궁금해 왜냐면 뭐가 궁금하냐면 무당들은 늘 여자니까 여자 상대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남자들도 요즘은 진짜 어쩔 때는 여자 손님보다 남자 손님이 더 많아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막 그랬는데 여자 손님이 편견이 없잖아 근데 이제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남자 손님도 덜어 있어 근데 본인은 여자 손님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우외로 남자 손님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근데 여자들하고 다 얘기를 하잖아 뭐 아니 여자든 남자든 손님하고 근데 여자들은 그냥 집에 늘상 있고 뭐 우리 뭐 하는 무당들이 손님 없으면 뭐 기도가고 이런게 그렇죠 일상생활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젊은 사람은 네 우리 꽃독 선생님도 나이 어릴 때 신을 받아서 이 세월이 조금 왔단 말이에요 이제 구세에 어떤 네 또 이런 우리의 무속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좀 했다고 나는 보거든 그러면 그 외의 시간들 있잖아 손님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런 젊은 사람은 나는 애가 있으니까 네 또 한때는 뭐 손님이 없으면 학부모의 그런 생활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혼도 안 했지 애도 없지 손님도 없지 기도도 안 갈 때는 뭐 해? 드라마 봐요 드라마 봐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멋있는 거 할 거 같아 나는 점상에서 이제 사회를 배웠고 세상을 배웠고 응 정말로 점상에 앉아가지고 아줌마들 막 얘기하는 거 들어가면서 어 남편이 바람을 폈고 뭐 뭐 기집질을 했는데 뭐가 어쩌고 하 그 소리를 다 들었잖아 여자에 대한 환상이 없는 거야 정말? 아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렇게 뭐 기도 안 가고 어? 손님도 없어 어? 할 게 없어 어? 그럼 나 같으면은 데이트 할 거 같아 우리 몰래 뭐 신문 어떻게 여전히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봐봐요 그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손님을 보면 계속 봐요 그러고 시간나면은 기도 가는 거야 기도 가고 기도 안 가고 이제 손님 보다가 중간에 컴는 거고 아니 나도 사람이잖아 그럼 아니 본인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기도 가고 우리 무당들의 일상생활이 다 똑같잖아 근데 그 외에 나도 울적할 때가 있고 나도 지칠 때가 있잖아 스트레스 받은 드라마 본다니까 아니 그걸로 해도 돼 진짜 또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어 맞어 나는 그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어쨌든 손님을 상담을 하고 말해봐 얼마나 벌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이제 방송 용어는 이제 아니 얘기해봐 그냥 적당히 하하하하 집을 또 몇 채 씻은 거 아니야 또 몇 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진짜 할 거 없어서 그냥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것도 나는 그 값에 맞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이 먹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후기하는 뭐 그런 이런 뭐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든지 이러면서 그런 거 하는 거 저기 집에서 밥 해 먹어요? 네 밥도 해 먹고 요리 잘해요 여신이 앞을 서서 그래 하하하하 여신이 예전에 지금 신당이 있기 전에 이제 전 신당이 있었을 때 근데 제가 좀 밥을 많이 얻어 먹었죠 하하하하 꽃갈비 모르세요? 꽃갈비 유명해 무당들 사이에서 유명한 갈비 나는 언제 해줄 건데 나도 먹으러 가보래 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구슬하고 나면 갈비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 해준 거 먹어 봤어요? 우리 신령님한테 바쳤다가 내리는 음식 먹어 봤어요? 좀 많이 먹어서 문제 하하하하 아니 과일 말고 좀 맛이 없지 않아? 맛이 없죠 그런 소리요?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래요? 신령님이 드셨다가 먹으면 맛이 없어 그래요? 전 너무 맛있더라고요 신령님들이 웅담을 했기 때문에 좀 맛이 떨어져 미간이 그리고 또 그게 있다 갈비로 찜을 하자 그러면 다시 달 많이 넣어야 돼 하하하하 아 그래?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구촬영이나 이렇게 다니면은 지난번에도 저한테도 이제 막 과일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일하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이렇게 막 주시고 그러신데 근데 고기들도 이제 이렇게 제가 얻어오는 항상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또 해먹고 이러거든요 저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기를 좋아하구나 평소 때 많이 안 드셨구나 하하하하 평소에도 많이 먹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구타고 막 그러면 정월달 되면 하 5년 전만 같아도 막 과일 박스가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신도도로 뭐 가져가 가져가 하하하하 그럼 나는 먹는 게 좋은 거지 네 응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막 저기하면 이제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에 있으니까 네 요즘은 좀 먹을 것도 한 번 줬다가 괜히 또 욕먹을 때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잘못 줄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신도들 뭐 아니면 이렇게 아는 지인들 부로 주변 좀 갖다 주라고 그러지 응 그쵸 왜냐면 그렇게 주면은 조금 그런데 요즘은 좀 또 잘못 주면 막 이렇게 주는 것도 무슨 주면서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요 응 사회가 참 그렇게 됐어요 참 너무 무서워 아니 진짜로 옛말에 그러잖아요 노인네들 하는 얘기가 구술하고 나면 삼십집이 먹고 산다고 응 맞아 우리가 일하나 뛰면요 무당들은 열두 명을 먹고 산대요 떡집 과일집 뭐 마무쌈 구당 그쵸 여러 사람이 먹고 살죠 안돼 근데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여기 올린 이거 하시는 분들이 또 욕해 야 니네들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힘든 사람들 등골 빼 야 막 이러면서 올리는 거 아냐 누가 또 댓글에 그렇게 댓글 이상케 좀 제발 좀 남기지 마요 난 제일 싫어해 근데 악플은 제가 봤을 때 악플은 악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 같아요 아 너 엄청 많아요 난 진짜 우리 무당들 너무 진짜 불쌍한 거 같아 그쵸 뭐 저번에 우리 꽃도령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감정 노동도 어느 정도는 또 좀 있지 않을까 그래 너무 진짜 막 이 스트레스가 진짜 막 그리고 상상외로 막 말들을 너무 막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감정 노동자잖아요 어찌보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상담을 하시고 또 요즘은 전화상담원분들도 뭐 우리 뭐 가족이 뭐 받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어머님의 아들 아버님의 따님들이 전화를 받을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런 막 욕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적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나 전화점사를 이제 안 보고 싶어 아니 좀 안 보고 신당에 왔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어 그쵸 근데 이제 상이 안 되잖아 뭐 제주도 있는 사람 뭐 외국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화점사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화점사를 봐주는데 너무 멀어서 봐줬더니 아우 막 그분 대단하시더라고 음 그래서 어 이 무당도 좀 대단한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 하하하하 내가 내가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그래도 된다라고 다른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때요? 맞아요 혼내줄 필요가 있죠? 아니 정말로 뭐 요즘은 정말 옛날과 다르게 무당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무당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시대라도 무당들이 많이 좀 지금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맞아요 어 우리 무당들이 정말 옛날하고는 옛날에는 얘기 들었죠? 신 선생들한테 노만신들한테 옛날에는 이렇게 만신들이 구제들이 있으면 그 사람 그 마을에 동쪽이면 동쪽만신 서쪽이면 서쪽만신 남쪽이면 남쪽만신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 차가 없으니까 동쪽에 있는 만신이 북쪽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 고을에 이렇게 있었고 옛날에는 불사빵 작두빵 대간빵 대간빵 이랬대요 근데 지금 어디그래 작두부터 불사빵부터 대간부터 다 해야지 옛날에는 그 하나만 특출놨었대요 옛날 만신들은 그래갖고 저희가 들어오면 불사빵 그리고 옛날에는 신딸들이 많잖아 신엄마가 불사빵이 신엄마 신딸이 있었잖아 그러면 대간빵 신딸로 못 들어간대요 어 어 불사빵이 돼야 되는 건 응 그리고 옛날에는 뭐 신엄마한테 귀싸대기도 맞고 옛날에 막 신엄마 속옷 빨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뭐 잘못했어도 그렇게 했었대 그러면 울면서 네 울며 불며 하는 거지 울면서 눈물 지루지루 흘리면서 아니 옛날에는 정말 조금 이렇게 포악하신 분들은 자기가 굿을 냈는데 자기 굿에 자기가 못 들어가 밖에서 신발 닦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우려고 글도 모르잖아 지금은 얼마나 뭐 책도 나오고 문제도 막 네이버가 신엄마고 유튜브가 신아버지라니까 네 맞어 그러는데 그런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하잖아 무당은 옛날에 비하면 진짜 큰 선생님들이 그래 지금 무당이 옛날에 비하면 딱딱딱 따불이야 그런데 공부는 정말 많이 안 한대 그리고 고생은 정말 더 많이 안 한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야 내가 왜 이런 거로 숨죽이 신을 받으면 다 그냥 자기가 어른이야 어른이고 나쁜 것부터 배워서 정말 많이 변한 추세가 이제 신부모님 밑에서 배움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나오느냐 아니면 요즘은 진짜로 뭐 한두 달 만에 뭐 삼일정성 끝남과 동시에 신에 대한 것도 정말 글쎄 나도 신자손이 좀 많이 뭐 많이는 아니어도 좀 냈는데 어 신자손을 많이 낸 신부모는 재충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난 봐 그리고 또 신자손으로 신부모를 만나서 어 그 사람이 배우려고 하면 정말 신엄마에 대한 어떤 존경심부터 해서 어 재주를 먼저 배우고 구세에 대한 어떤 생리를 먼저 배우고 점에 대한 생리부터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걸 다 버리고 그 밑에서 진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우리가 모든 구세는 뜻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 지금 소위 잘나가는 무당들 유튜브 회상에서 잘나가는 무당들 집에 가서 일을 해보면 이거 왜 나니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 신엄마가 나니까 나도 나요 이게 답이야 그러고 굿들 해줘 응 근데 어 굿을 해주는 무당도 나는 개인적으로 음 무당이 굿을 잘 해주려고 하면 그 신도가 아니면 손님이 의뢰를 하잖아 네 그러면 당주 내가 그 사례를 맡았을 때 내가 굿을 모르면 제대로 해준 거라고 난 생각 안 해 응 응 남한테 다 맡기면 그렇잖아요 주방에 요리사가 주인이 주방장한테만 맡기고 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 가게는 성공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런 거 같아 쉬운 얘기로 굿을 하기 위해서 그 제가 집이 우리 집에 와서 점을 치면서 그 집에 공수는 다 나온 거잖아 응 이제 뭐 너는 이럴 거고 이럴 거고 이럴 거고 굿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굿을 들어가잖아 근데 요즘 애동들 어떻게 앉아 굿 딱 들어가면 저 선생이 영검이 있나 없나 다 뽑아내나 못 뽑아내나 막 이러잖아 응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핵심적인 부분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가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인 거고 이제 나머지 공수들은 기본적으로 그 제자가 그 요기랑 맞춰서 가는 거지 쉬운 얘기로 자기 공수랑 이제 이 성배원 선생님의 공수가 달라면 이제 또 안저불부절하고 몸 아려운 강아지처럼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할 건데 안 그래 막 말로 그럼 차라리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 집은 이것 때문에 굿을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가만히 해봐라 니들이 얼마나 재주를 잘 부리나 보고 난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정말 실태가 많아 그리고 나도 나도 구독자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를 이렇게 보면 진짜 이 무당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선생님 아까 안 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더러더러 보지 이거처럼 아니 더러더러 보지 나도 구독자인데 나도 남한테 구독자야 근데 진짜 야 이건 뭐야 막 이럴 때가 같은 무당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 같아 그래서 뭐 우리 인증된 꽃도령님 같은 사람은 응? 응? 봐도 굿도 잘하고 아유 아주 배워가 될 게 엄청 많은데요 아니요 얼마나 좋냐 나 진짜 나 다시 심받고 싶어 나 나 열 저기 한 스무살 안쪽으로 다시 심받고 싶어 그러면은 아유 뭐 우리 꽃들은 나이 정도 되면은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무속인 선생님이시지만은 어떤 정말로 진짜 이렇게 딱 다 알고서 지금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은 참 그때는 그런 깨달음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의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이제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처음에 이제 굿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막 이제 어 내가 배워야 되겠어 함과 동시에 나는 뭐부터 했냐면 우리 신엄마 말투 행동 거지 뭐 이런 거부터 다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야 내가 뭘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 하세요 빨리 하세요 나 배워야 되니까 하시라고요 나 막 그랬어 내가 어떤 진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의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더라도 보통의 이제 그 이제 비슷한 이제 이런 연배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 이런 정도 나이 때는 그냥 가요도 듣고 재밌는 이런 얘기도 듣는데 흥흥 흥흥 하하하하 이러고 있으니까 하하하하 무당은 무당은 무당이다 참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 나도 처음에 그 우리 이제 대신 타령할 때 덩 자가 나와야 되는데 마음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러면 가요만 듣다가 갑자기 뭐 천하 대신을 찰지라고 지하 대신을 찰지라고 내가 알 길이 있어야지 그러고 막 아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 막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막상 딱 뭐 무관을 딱 쓰면 뭐 저거 뭐 저거 왜 못해 일반인들은 이렇게 보지만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뒤에 있으면 떳떳떳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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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딱 멈추고 나면 갑자기 멘붕이 싹 와 앉아서는 점을 보라면 잘 보는데 그게 순발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공수하고 이게 뭐 이게 선생님들 하는 게 이게 노하우거든 이게 잘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렇다고 가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돼 이 머리로는 풍성하게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맨날 가요만 듣다가 무슨 나 때는 뭐 응 뭐 티어스 이런 노래 한참 막 어? 강남 갔던 제비 뭐 이런 이런 노래만 듣다가 갑자기 뭐 천하 대신 찰지구 지하 대신 덩기덩등이나 차지르니 안 되잖아 갑자기 안 되니까 덩 하다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전학 선생님이 삐 내가 높게 잡으니까 삐 삐 삐 안 돼 이게 이게 같이 이렇게 피리하고 어느정도 가야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 사람이 저기 뭐야 천하 내가 하면은 내일일 줄 알고 삐 하면은 나는 철하 하고 지이 하면은 천하 대신 지이 하면은 이 피리는 삐 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런 데다가 또 우리 신엄마가 옛날에 그랬어 저기 뭐야 산지조종은 골룬산이잖아 그리고 수지조종은 황하수야 산지조종은 골룬산이 어디 중국에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귀로 들은 거잖아 기독녀 근데 나는 울룬산이라고 들은 거잖아 근데 갑자기 그래도 신엄마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되잖아 탁 쓴 거야 어구짱 산지조종은 골룬산 아니시냐 해야되는데 산지조종은 골룬산 아니시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엄마가 자꾸 탁 저기 잠깐만요 할머니 뭐라고요 그랬더니 산지조종은 울룬산이요 내가 그랬더니 울룬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기 독도요 내가 그랬어 아유 기자님 얼른 얼른 이루어오세요 저기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난 뭣도 모르고 네 그래서 할아버지 옷을 딱 할머니 옷을 딱 입고 나니까 야 앞으로 제발 너 엄마 신딸이라고 얘기하지 말래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알은 거야 삼지조종은 골룬산이라는 거야 기동량하는데 울룬산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별명이 뭔지 알아? 울룬산 울룬산 보자 그래서 전학선생님이 야 저 그래도 기동량에서 그거를 읊은다는게 대단하라고 그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있게 뻔뻔하게 한다는 자체가 아 너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산지조종은 골룬산으로 제대로 먼저 머리를 박은 거야 뜻을 알려준 거야 나도 그래서 우리 아니 내가 불사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이제 불사 배우고 나면 이제 창부를 배우잖아요 근데 아니 창부를 배우는데 정월달엔 뭐로 막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2월달엔 뭐로 막아야 되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창부씨 광대씨가 이렇게 해서 1년 도액이나 실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게 있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일을 놓으라 그래 그러면 나를 뭐 시킬지 모르잖아 나를 뭐 시킬지 모르잖아 알려주면 다행인데 안 알려주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와 그러면 공부를 하고 이놈은 0이 안 떠오르는거야 진짜 이거에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해다가 에이씨 그냥 나는 0으로 간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어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이제 남의 집 입을 청소년 가면 그렇지 할아버지 망신없게 해주세요 기자 갔다 와서 잘했니 못했니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그거 빌잖아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어떤 용기라도 줘 가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생소하게 안 해봤는데 또 해줘 맞아 맞아 해줘 그래서 신령님이 참 원력은 크다 그쵸 진짜 큰 거 같아 아니 어느 집에 구슬 갔더니 그 집에서 나한테 조상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조상 잘 놓을 거 같아 근데 내가 이 난 1년에 딱 한 번 울어요 내 진정날 아직도 애긴 애다 눈물 나오는 거 보여요 난 진정날 딱 한 번 울어 그 이상 눈물이 안 나 손님을 보더라도 안쓰럽지 응 안쓰러워 이게 다야 근데 눈물이 안 나잖아 에휴 설화 5대 봉사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다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삼배로 눈을 흘렸어 아 이거 방송용어가 괜찮은데 이거 나가도 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뭐 어때 우리들도 뭐 근데 그렇잖아 조상이 오면 조상이 오면은 진짜 이렇게 조상이 오면 딱 조상이 아 내가 삼촌인데 어떻게 갔다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연극이야 연극 어찌됐든 나 저기 왜 삼촌 왔어 어? 뭐 박 대표 나 갈게 이렇게 가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 모르잖아 저거 우리 삼촌이야 근데 벌써 딱 연검을 주잖아 어떻게 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연극배우처럼 제스처를 치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흐느끼고 이글 이글을 하니까 어 진짜 왔구나 어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 뭐 하면서 엄마가 왔다 누나가 왔다 뭐 왔으니까 이렇게 좀 제스처를 주니까 이글 이글 찾으니까 이제 좀 심금을 울려주니까 되는 거지 국 자체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노래도 그래요 아니 저게 뭐야 판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시킨 곳에서 나왔어요 그럼 경기창의 노래는 어디서 나왔어요? 무당판의 서울 곳에서 나왔어요 경기창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야 그들이 혼, 넉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춤, 혼, 넉으로 우리가 재현을 하고 둘이 숲에, 넷 숲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맥이 커 맞아요 맞아요 동맥이 크지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 자기는 철학간을 하셔 이렇게 근데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 있는 분들을 풀어줘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견눈질 안 하면 다행이야 근데 견눈질 하는 게 문제지 근데 교회 사람은 나는 손님들이 오면 그래 너희 이렇게 막 저기 하면 어쨌든 교회 당에는 순간에 전보고 나면 내가 맞는 소리 하면 아멘! 이래 맞아! 아멘! 아멘! 이래 그래서 교회 당이야? 이제 뽀록이 나는 거지 내가 그래지 교인들도 그리스도 무당이야 뭐 스님들은 뭐 어디 무당이야? 인도 무당이야 나는 그래 맞잖아 인도 무당하고 그리스도 무당이야 우리는 당군무당이고 아 그렇죠 뭐 아니 진짜 그 샤먼이라는 직업이 진짜 전 세계에서 이 이 금전의 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두 번째 직업이에요 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샤먼이라는 내 직업에 대해서 후회한 적 많아요? 어 지금은 그거 있잖아요 어차피 놀 수 없으면 즐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입장인데 처음에는 아니 참 저 사악하고 드럽고 이상한 양반들이 왜 나를 무당을 만들었을까 이렇지 나는 처음 애동 때 너무 무서워서 아니 무당되면 금방 어떻게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이분들을 다 놔두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저분들이 안 따라오겠다 그래갖고 나 진짜 비자까지 다 받았어 미국으로 가려고 그런데 공항에 갔더니 김포공항이잖아 그때 되게 힘들을 때야 옷걸이를 누가 이렇게 나를 잡아 당기는데 아 뒤로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한 열대폰이 자꾸 이러는데 왜 순간에 내가 미국 비행기를 타면 난 죽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순간에 잠깐 그래갖고 비행기 표를 저기 시간을 놓쳐버렸어 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갈팡질팡 이렇게 하다가 그래갖고 아니 한 10분 20분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 앞에 딱 가니까 한 1시간이 흘러가더라고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순간에 뭔가가 이렇게 등줄에 땀이 쫙 흘리면서 왜 사우나 갔다가 우리 나오면 맥이 쫙 풀리는 듯이 있고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뭐 다리에 힘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전화를 왔잖아 어? 동대문구 장한동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왔는데 할아버지 신당에 못 들어가겠는 거야 들어가면은 벌쩍 맞을 거 같은 거야 어? 나 그 소끼 많아? 벌쩍 맞을 거 같은 거야 근데 왠지 막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나로 이러면서 뭐 그럴 거 같은 거야 무서웠고 내가 돌을 덜 닦았지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할아버지 그때는 산신할아버지 한번만 큰 분 저 분만 있었어 그리고 동자도 이렇게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내가 신당이 나무로 이렇게 할아버지 벗다고 했잖아 옛날에는 그 행가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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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앵글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돼있어 그치? 정한의 장돈으로 때릴 거 같은 거야 응? 그래갖고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못 보겠는 거야 그래갖고 이불이 이렇게 단스에 보면은 이불이 있었거든 이불을 가지고 머리를 탁 뒤집어 쓰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어 귀엽지 않냐? 그렇죠 아 그래갖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해 그래갖고 눈을 마가씨 새끼처럼 삐! 끔! 이렇게 쳐! 잘 못봤어. 그러고 나서 잘 못했어요 이러면서 할아버지 잘 못했어요. 나는 순수하셨던 것도 진짜. 진짜로. 아니 근데 그때는 아가씨였잖아. 근데 우리 거기가 주변이 공장 옷들, 납품, 근데 정말 잘생긴 남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왜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창피하면 안 되거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창피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수떡수떡 하는 거야. 나만 보면. 그럼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 대문을 지나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남의 의식을 너무 하는 거죠. 남의 의식을. 내가 무당이면서도.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다시 무랑하면 뭐 어디 그러겠어. 근데 그때는 내가 죄 지는 것도 아닌데 내 직업에 되게 위축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때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인식 자체가 좀 그럴 때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지. 그래서 좀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무당들 요즘 젊은 애도. 그래서 뭐 해요. 저 무당이에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요즘은 시대가 그만큼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죠. 또 우리한테 또 국악인들도 막 대강거리고. 맞아. 배우러 오고요. 배우러 오고. 우리 다 알려주고. 자기네들 진짜 무당도 아닌 것들이 무당인 척합니다. 공연하고 막 그러잖아. 얼마 넘겨. 진짜 무당은 나야. 안그러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무당이지. 아 국악인들이 어떤 거리를 배우러 오세요? 아 그럼. 우리한테 다 배우잖아. 뭐 그래갖고 공연도 하고. 근데 지네들이 깨꼬리처럼 비염소리나 잘하지. 우리처럼 진짜로 이 무당 진짜 맛은 안 나잖아. 아니 그 저기 뭐야. 테레비에서도 그 나오면은 무당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은. 알쑤! 알쑤! 잘한다. 잘한다. 근데 그런 무당들이 연극으로 막 이렇게 해도. 진짜 무당 맛이 안 나잖아.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잖아. 연예인들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무당들은 진짜 무당이 그런 맛이 나오잖아. 근데 진짜 옛날 할머니들 세대와 지금 이 세대를 보면. 정말 옛날에는 귀신 있는 굿을 했는데. 요즘 귀신 있는 굿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 옛날에는 진짜 뭐 섬에 굿을 가면. 옛날에는 돼지를 잡으면. 그 돼지 이 뭐야. 돼지우리가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이 굿에 쓰려고 한 돼지가 있어. 그 집 주인이 그 돼지를 이렇게 찝어 놓은데. 그럼 그 무당이 그 집에 가서 그 돼지를 찾아야지만 그 무당한테 굿을 하는 거야. 진짜로. 옛날에는 집에서들 굿을 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전라도에서 시킨 굿인데. 지금 자리거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가 미쳤었어. 신을 안 받으니까. 신이 오니까 미쳤었고. 옛날에는 집에서 굿 했잖아. 그래갖고 우리 집 마루에서 굿 했는데. 내가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거든. 너무 무서운 거야. 무당들이 와갱걸이 치니까 어린 나이에. 그렇죠. 동생 하나 있고 오빠 하나 있는데. 방에 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 무서워갖고. 그래서 그땐 교회를 당하니까. 우리는 저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고. 이러고. 찬송가를 보고 엄마는 굿 타고 있는데. 아빠랑 다 굿 타고 있는데. 막 할머니 오고 막 전라도에서 막 사람들 다. 우리 동생이랑 나랑 찬송가 부리고 막 그랬어. 어린 나이에. 그렇죠. 너무 무서운 거야 막. 그랬더니 엄마가 막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갔었어. 진짜. 막 동작을 미쳤고. 맞아요. 빙의가 와서. 그랬고. 하는데 막.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자리거주야. 그러니까 우리 진옥이지. 쌀에다 놓고 촛불을 넣더라고. 우리는 지금 자리거주 할 때. 저기 뭐야. 시루에다가. 새발심지. 그렇죠. 새발심지과 가지고. 놓잖아. 옛날에는 그것도 촛불을 넣고. 창호지를 이렇게 덮어. 그래갖고. 그 촛불심으로 보는 거야. 우리 진옥이 할 때. 맞아요 맞아요. 자리 보듯이. 쌀에 저기로 자국을 보듯이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 할머니가 실려갖고. 할머니를 이제. 극락 보내주는 그런 주시야. 전라도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막. 그때 막 이렇게 해갖고. 진짜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팠는데. 보름 만에. 완쾌가 됐어. 집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 전라도. 그렇지.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가 전라도니까. 전라도 이제 무당들을. 할머니가. 유명한 무당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집에서 막 가는 거야. 나는 무섭잖아. 내 동생 붙잡고. 그래서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마귀가 있어. 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있어. 부를 때까지. 이러고.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때. 너무. 부모의 그런. 영향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로. 서울부스로 말하면. 진옥이에요. 진옥이 할 때도. 나같은 경우는. 시루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제 진진옥이 할 때. 응. 그 할 때는. 시루에다가. 우리가 세발심지 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리거지처럼.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보면. 거기에 초심이 이렇게 자국이 나 있는데. 그 사람의 망자의 어떤. 흔적이. 표시가 나. 어. 신기하다. 맞아요. 그쵸. 뭐가 됐는지가. 이렇게 일괄력으로. 쌀에도 점이 나오거든. 뭐가 됐는지. 근데 그거를 딱 보면은. 아. 그림이 딱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신기해. 저희가 예전에. 그. 이제. 뭐. 한번 방송에도 이제 얘기는 했었지만은. 우리 도령님이랑. 한번. 그. 영화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 옛날에. 네. 네가 감이 어디라고. 정말. 그리고. 이제. 주연은. 주연은 이제. 우리 짜근박 감독. 네. 짜근박 감독이 주연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 귀신은 또 다른 어떤 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무당 역할이 이제. 꼬도령이. 꼬도령이 했었는데. 아니. 네가 감이 어디라고. 아. 이 한마디야. 이 한마디야. 그래서 이제. 어. 뭐 때문에 왔나. 아. 이제 뭐 이런거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응. 그때 이제. 어떤. 그. 아까. 그. 이제. 진옥이 하실 때. 쌀을 이렇게.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거기에. 다 말미 들고 나면. 거기에. 딱 거기에. 형상이 나오잖아요. 짜국이 남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거를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참 그렇게. 그 진옥이 과정 자체가. 아.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같이. 이제 둘이서 이제 뭐. 누워서. 이제 신당에 누워서. 법. 이. 신당 안에서가 아니고. 이제 마루에서 이제 누워서. 뭐. 같이 이렇게 뭐. 오븐 주스도 먹고. 이러고 있었는데. 올라가고.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어.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한번 뭔 얘기를 하는데. 한 3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이게 뭔 얘기냐면. 바리공주. 에. 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열받으면 그러잖아. 그. 뭐. 사람이 좀 나를 열받게. 야. 너는 뱀지역. 독사지역. 구름지역.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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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그. 말미를 외우겠다고. 이. 바리공주 그걸 외우겠다고. 해봐요. 해봐. 지금 우리 같이 일하셔서. 해보세요. 내가 듣고 외워볼게요. 그러고서 진옥이를 한 열대짜리를 낸 거예요. 하세요. 계속 듣고 있어요.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하세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공주가 뭐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저는 근데 진짜로 그때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진짜로. 아니 그거를. 책 읽듯이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를. 설령 진짜로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외우려고 하면. 외우는 순서가 있는데. 입에서 정말 제대로 나오려고 하면. 5년이 걸린대요. 아니 근데 5년. 5년이라도. 그것만 하면은. 그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잖아요. 살면서 그거를 외운다고. 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 만신들이 정말 놀라운 거야. 맞아요. 그거를 하다. 그. 저기 뭐야. 보휘자 선생님이. 옛날에는. 우리. 사주 때 타고 이제. 이거를 놓잖아요. 과자를 싹 놓는데. 길방망이. 옷에 쓸리니까. 활뚜루는 춤을 추는데. 싹 쓸리니까. 그냥 일어나서. 길방망이를 때렸대. 그 싸대기를. 뭣도 모르고. 과자에. 정신없어 죽겠다고. 부타다 말고. 길방망이를 막아주니까. 얼마든지 모르겠어. 응.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닭똥지 같은. 그랬어 내가. 닭똥지 같은. 닭똥지 같은. 어. 눈물을 막 흘리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저기. 보이소 선생님도.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랬을 때. 예. 그렇게. 그러면서 다 배웠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배우려고. 응. 노력을 많이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 기자 후생 기자들이. 진짜. 그냥. 우리는 이제. 또 이제 선생 기자. 선생님들이 다 내려주시면. 그걸 잘 이제. 우리 꽃도록이나 이. 꽃 대신이나 잘해서. 또 후배들이 또 잘할 수 있게. 맞아요. 응. 우리는 진짜 가야 돼. 근데 확실히 그런 거 같아. 요즘에 태어나는 부당들이. 굿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응. 왜냐면. 어. 굳이. 자기 마인드를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 내가 어떤 이 점을 보고. 그 가정을 성부를 시키려는 거는. 정말 위대한 거거든. 그렇죠. 내 부모도. 내 식구도. 내 조상도. 못 해주는 거를. 무당의 어떤 영적인 접신을 해서. 그 사람을 갈고 닦아서. 빛을 보게 해주는 거잖아. 어둠 속에서. 근데. 어쩔 때는. 잘못해주면. 욕도 먹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원망도 두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쁨을 줄 때도 있고. 네. 어떤. 우리가 진짜. 장단에 놀아나. 뭐. 잘 됐으면 좋은데. 그걸 좀. 늦는다고 또 원망하고. 나는 손님들이 오면 그래. 난 무당을 욕해. 그럼 너는 뭐를 했니. 내가 그래. 그랬더니. 그 집에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니. 그러면 안 했대.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 무당한테 믿고 갔으면. 바지까락을 잡아.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따져. 그 무당한테.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한테 말미를 줘. 오늘 못했다고 내일 되면 5천만 동포가 다 못해야 돼. 그렇죠. 굿은 수술이야. 내가 그래. 근데. 막 굿을 해놓고 원망을 하고. 입으로 공 까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신도들도 그런 사람들 나한테 막 혼나. 이제 부채로 맞아. 방울도 두고 패버렸네. 진짜로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신도들은 거짓 내가 이론적인 수업을 많이 시켜. 그래갖고. 이론적인 수업을 많이 시켜서. 지네들이 와서 향도 끼고. 촛풀 딱딱하고. 철도 잘하고. 나중에 초 딱 끄고 나가고 그래. 옥수만 안 가라. 옥수만. 옥수만. 그러는데. 이론적인 것도 내가. 정성은 이렇다. 라는 걸 얘기를 해 주지. 근데. 참 요즘 부당들이. 쉽게 쉽게만 가려고 그러고. 너무 거칠앤만 화려. 우리가 한복 입을. 이렇게 입을 때는 이쁘지만 쪽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벗고 할 때. 선생님하고 이렇게 점을 볼 때는. 나 그냥 평범한 아줌마야. 평범한 아줌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왜 무당들은 항상. 고운 모습을. 구탈들은 곱잖아. 고운 모습만 보니까. 막 되게 막. 막. 무당들이 위축되고. 막. 무섭고. 막. 뭐. 자기네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무당들도 좀 편하게. 일반인들하고 똑같거든. 네. 똑같이 생활하고. 단지 영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신령인과 교류를 해서. 중개인 역할을 하잖아. 뭐. 판사도 됐다가. 의사도 됐다가. 검사도 됐다. 변호사도 됐다. 근데 진짜. 우리 무당들이. 옛날에. 다. 양반집에서 나와서요. 진짜. 옛날에는. 무당들이. 이렇게. 궁 안에 있던 무당이. 밖에 나와서. 이제. 무에 대한 거를. 전파를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섬이나 굿이 돼버렸잖아요. 섬이나 굿이 됐는데. 지금. 근래 와서는. 무당들이. 섬이나 굿이 됐어도. 옛날 무당들은. 배우려고 했고. 뭐든지. 정성 기울여서 해줬는데. 요즘은. 쉽게 쉽게 가려는. 무당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런 무당들은. 생맥줄이 짧다고 봐. 신이. 많이 안 도와준다고. 나는 봐. 진짜. 옛날 분들은. 옛날 분들은 진짜로. 거기 위에 올라간. 떡 한 조각까지도. 뭐. 정말로. 거기는. 옥춘 약과까지도. 다. 하나씩. 캥겨가가지고. 우리 신엄마는. 뒷전에 있는 거 있잖아. 뒷전에 내가 과일. 멀쩡하게 놓잖아. 그럼 그거. 왜 버리냐는 거야. 야. 그래서. 고시를 한 번 딱 하고. 바가지 갖고 와. 그래. 조금만 고시를 해야지. 다. 그거 챙겨서. 없는 사람 주라는 거야. 왜 이걸 한 통채도 다 버리. 그리고 많이 혼났어요. 미나리도. 미나리도. 우리가 한 단 딱 갖고 가잖아. 뿌리는 거. 그럼 우리 신엄마는. 얘는 미쳤다고 하면서. 미나리 조금만. 집에 가서 해먹어. 따듬고 해먹어. 막 이래. 우리 신엄마는.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어른들한테. 절약심도 배우고. 차가 없어요. 없는데도. 그 버스 타고. 신당이. 저기 밖에. 이렇게. 아파트에 계시니까. 나와서. 이제 있는데. 건물. 옛날. 이. 구대인이라. 그. 사고방식 있잖아. 할아버지는 땅을 밟아야 된다. 1층에다 또. 이런 데 있으면. 큰일 나는. 나는 그래서. 아파트에 있으면. 진짜. 우리 신엄마는 얘기 듣고. 큰일 나는. 벼락. 무너진 줄 알았어. 상품 때까지. 우리 엄마가 막 그렇게. 겁을 줘서. 그랬는데. 젊은 애들은 다. 이렇게. 아파트에 앉는 거야. 우리 신엄마는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얘는. 할아버지가. 누구 누구. 머리 위에. 왜. 할아버지가 앉아 있고. 어. 그러니. 얘는. 막 그러면서. 무조건. 1층에만 앉자. 그래서. 1층에 진짜. 다 쓰러져 가는. 한옥지. 버스 타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버스 타고. 아침에. 청배당이시면서. 그. 초하루에. 차도 없는데. 그렇게 해보면. 진짜. 부지런하니까. 오늘날까지.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저희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후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기자들이. 더 그거를 마련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 꼬뚜령같이. 젊은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대화를. 대화가 되잖아. 그렇죠. 나하고 지금 나의 차이가. 좀. 나죠. 근데도. 나는데도.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 근데. 젊은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야. 요즘 부당들은. 그러니까. 야. 너보다 내가 돈 더 잘 벌어. 그래. 너 오늘 잘못 입 놀렸다가 나한테 짤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안 받아들이면. 그렇죠. 말하기가 참 그래요. 옛날 같으면. 굿하는데. 야. 너 이거 해. 저 못하는데요. 이거 어디 있어. 해. 그래서. 옛날에 진짜. 만신들이. 장안에 진짜. 큰 만신들이. 이제 몇 없잖아요. 맞아. 여하튼. 그분들이 이제 잘 받들고. 이제. 일각이 여상추고. 세월이 여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럴게. 시간이 이제 또 많이 됐긴 해요. 지금이 또. 오늘 수다수다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요. 재밌죠. 지금 오셨어요. 재밌어요. 재밌고요. 하여튼. 바쁘고. 기회년에 우리 꽃들이 형.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꽃대신상 선생님도. 대박 나시고. 또 하루에 열두 명씩 굿하시고. 나는 그렇게 못해. 이제는. 이제 못하면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알았어. 아니. 그쪽에서 조금. 흐르고 넘치고. 남고. 그러면 나한테 넘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혼자 막 뚱땅뚱땅. 눈 가리고 다 해먹지 말고. 알았지? 네. 니들이. 니들이 동동동동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구슬해 구슬.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일도 이제 기도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제주도. 제주도. 2박 3일 와요. 애 낳고 가는구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랑 가? 좋은 데로 가는데. 하여튼 기도 갔다 와서 성별 많이 보고요. 기회년에는 우리 박 대표님도. 우리 박 대표님도 우리 꽃 대표님도 많이 받고. 우리 꽃 대표님도 많이 받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우리 서로 많이 받아서 좋은 정보. 우리 구독자한테. 좋은 거 자꾸 많이 알려줘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는 정말 안 할 수 있게끔 여하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 미안합니다 주책 떨어져요 감사합니다